. 어이! 설레 오셨다. 안녕하세요. 강남아. 예 형님. 어떻게 보세요? 뭐 하는거야? 왜 이러십니까? 어이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인마? 으악! 못 내겠다면요? 못 내? 그럼 나한테 맞아야지. 자식! 으악! 으악! 아아아아아아악! 아 시원하다 야 스트릿지 배웠니? 몸 풀렸어 너 이제 맞아야 되겠지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진짜 하지마 뭐 하지 말라고 하지마 아 노곤하다 봄이니까 잔이 온다 그래 이런 날 싸우면 안 돼 이런 말 잘했다 민아 저런 나쁜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봐 덤비지 민아 유단장가 그렇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하는 거냐 널 영원히 잠재울 마지막 자장가였어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잠깐만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뭐 약속 있어? 왜 이렇게 급해 시간 많잖아 내가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 부탁 좀 하자 알겠어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들어오는 순간 백스핀 엘보를 끝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의 정기를 받아 면상을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넘어와 명치를 어디갔어? 움직이지 마 나 안 움직였어 치 명치를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서울 구경하는 셈 치고 인중을 빠악 끝 치우고 빠악 이렇게 하면 유단장갑 비틀박스를 하는 척 여유까지 부리며 울때를 빠악 끝 잡고 비틀면 넌 끝 어쩔거야 아이치 참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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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이따위로 가르쳤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마 이 자식들아 아저씨 호수염 아저씨 너 부르는거 같아 아저씨요 아빠 이봐 이봐 자네가 여기 보스인가 지금 난 밀었냐 그래 밀었다 죽고 싶어 니가 죽고 싶냐 하 여기서 앞으로 장사하지 마라 장사할거다 오늘 한번 붙어볼래 붙자 오늘만 참는다 참지마 데려가자 어딜가 일로와 일로 오라고 오 오 오 오 오